안녕. 남편 전화번호 뭐야? 네? 이럴 필요까지 없잖아. 우리 정리할 거야. 미소는 나. 너는 애인 저 여자만 보이고 내 고통은 안 보여? 내 고통은 안 보여? 불러. 안녕하십니까. 니가, 니가 어떻게 나 안 배울 수 있을까? 모든 불행의 시작은 남편 때문이었어요. 아니 그게 왜 나 때문이야? 당신이! 결혼이라는 건 나의 배우자에게 신뢰와 성실로 최선을 다하겠다는 서약입니다. 그 서약을 깨뜨린 건 서준태 씨 아닙니까? 아니 물론 제가 잘했다는 거 아닙니다. 근데 아내도 잘한 게 없습니다. 아니 아내분이 뭘 잘못했죠? 뭐 아무튼 그래서 외도를 했다는 겁니까? 아닙니다. 뭐 그런 건 아니고 아내와 있을 땐 아내에게 최선을 다했습니다. 그건 최선이 아니죠. 아니 어쨌든 아내를 사랑하는 제 마음은 진심이었어요. 근데 당신은 아니었잖아. 지금 누굴 원망해? 한 입으로 두 여자를 사랑한다는 남자를 어떻게 믿냐고. 잘나가던 우리가 이 꼴이 된 거 전부 당신 때문이야. 이혼? 이혼? 네 이혼 하고 싶어요. 우리 집안 먹칠할 셈이니? 다들 네가 좋은 남편 만나 잘 살고 있는 줄 안다. 남의 시선을 의식해서 살고 싶지 않아요. 내 행복이 중요하지. 남자들 살면서 실수 한 번씩은 한다. 네 아버지는 아닐 것 같니? 세상에 별 남자 없다. 다들 그렇게 참고 사는 거야. 시대가 바뀌었다고요. 요즘 누가 그렇게 참고 살아요. 정이 이혼하고 싶으면 부모 자식 인연이 끊자. 정갓집에서 이혼이라니. 엄마 아버지 얼굴 다시 보고 싶지 않으면 네 마음대로 해라. 정이 이혼하고 싶으면 부모 자식 인연이 끊자. 선생님 환자분들 기다리시는데요. 들어오시라고 해. 네. 이신우 씨. 들어오세요. 안녕하세요. 네. 안녕하세요. 좀 어떠세요? 그건 제가 묻고 싶은 말인데요. 네? 어디 아픈 거 아니에요? 안색도 안 좋고. 이신우 씨. 의사는 저예요. 어떠세요 좀? 뭐 감기는 거의 다 난 것 같아요. 그래요. 이틀치 약 더 드릴 테니까 혹시 안 좋으면 또 오세요. 네. 초콜릿이에요. 유럽 출장 갔던 길에 사왔는데 드시면 파워업 되실 겁니다. 어머 어머 저 사람 뭐야? 미스인 나한테는 안 주고 왜 유분이한테 초콜릿을 준대? 별걸이야. 선생님. 원 emerg kilometres. 네. 똑рей. посмотрwl. 네. oted青. rada 여러분 violence. engine. ый.